자, 그러면 예제를 살펴보죠. 자, 여기 있는 예제는 이 배열을 사용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되게 잡다하게 제가 모아놓은 건데요. 한번 예제를 보시면 배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것부터 제가 코드를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면서 그 결과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제일 먼저 var은 변수를 선언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first array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new array는 배열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배열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 문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다가 첫번째 인재로 apple, 두번째 인재로 orange, 세번째로 mango를 주게 되면 이 new array에 의해서 이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그 배열에는 첫번째 원소로 apple, 두번째는 orange, 세번째는 mango가 들어가 있는 배열이 만들어지고 그 배열은 first array라고 하는 변수에 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run 버튼을 실행을 시켜서 여기 있는 alert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번째 값은 apple이라고 나오죠. 그건 왜 이렇게 되죠? 여기 있는 이 alert 있잖아요. 이 alert에 의해서 첫번째 값은 이란 문자와 더하기, first array, 우리가 만든 배열이죠. 그 배열에 있는 대괄호하고서 숫자를 적어주게 되면 그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대괄호 안에 있는 숫자의 위치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0이라고 하면 apple이니까 첫번째 값은 이라고 하는 문자와 apple이라고 하는 문자가 결합해서 첫번째 값은 apple이라고 하는 이 결과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된 배열의 수는 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건 이 부분이 실행이 된 건데요. alert, 저장된 배열의 수는 더하기, first array, first array는 우리가 만든 배열인데 그 array의 점 length를 하게 되면 그 배열 안에 몇 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length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든 어떤 변수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미리 준비해놓은 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배열 점 length라고 하게 되면 그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수, 값의 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뉴얼을 보고 저 length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저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번에는 apple, orange, mango, tangerine이라고 나오네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first array 우리가 만든 배열에 점 푸시, 푸시라고 하는 것은 이 배열의 가장 끝에다가 그 푸시의 인자로 들어온 값을 추가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first array라고 하는 이 배열 안에는 apple, orange, mango라는 값이 차례차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푸시하고서 그 인자로 tangerine을 하게 되면 망고 뒤에 tangerine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alert하고서 first array를 하게 되면 이 first array에 담겨져 있는 값들이 콤마로 구분돼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망고 뒤에 콤마, tangerine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tangerine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예, first array, 대괄호 0, 1, 2, 3, 즉 3이라고 하는 인덱스 값을 대괄에 넣어주게 되면 이 tangerine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니까 애플이 나오네요. 이 애플은 바로 이 부분을 실행했기 때문에 되는 건데요. 왜 removed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애플이라는 값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시죠. 자, first array의 .shift, 이 .shift는 push나 length와 마찬가지로 이 배열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배열에다가 .shift라고 하게 되면 그 배열에 있는 이 첫 번째 원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원소를 이 first array.shift의 반환 값으로 반환을 하기 때문에 이 removed에는 여러분이 first array라고 하는 이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값 중에 첫 번째 값인 이 애플이라고 하는 값을 first array에서 제거하고 그 제거한 값을 removed에 대입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alert을 해보니까 removed에는 애플이 들어가 있으니까 애플이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그 다음에 있는 구문이 실행이 되는데 first array라고 하는 배열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 확인을 누르니까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원소였던 애플이 사라졌고 오렌지, 망고, 텐저린 순으로 이렇게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ush나 shift,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 메소드 또 함수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배열에 있는 값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자, for문이 나옵니다. for문은 반복문이죠. 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반복을 하냐? 제가 제일 먼저 i는 0, 그리고 i의 값이 first array.length 자, length는 뭐였죠? 그 배열 안에 몇 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length잖아요. 그래서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원소의 개수보다 i의 값이 작은 동안 반복문을 실행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i 값은 이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1씩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document.write, document.write는 웹페이지에다가 html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document.write잖아요. 거기에다가 인자로 first array, 우리가 작업했던 그 배열이죠. 그 first array 대괄호하고 i를 주게 되면 이 i 값은 0부터 0, 1, 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증가할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반복문이 실행이 될 때는 저 i에는 0이 들어가서 이 0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가 이 웹페이지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f문이 나오는 것은 음... 뭐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니까 어떻게 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오렌지, 망고, 텐저링이 나오죠.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 바로 이 document.write의 인자로 first array를 전달을 했고 그 first array의 대괄호를 통해서 그 first array라는 배열에 포함되어 있는 이 값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화면에 출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 출력할 때 자, 여기 보시면 document.write하고서 제가 예, 콤마를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렌지가 출력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의해서 document.write에 의해서 콤마 그 다음에 망고, 그리고 콤마 그리고 텐저린, 그리고 콤마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if문을 사용한 이유는 예, 마지막 텐저린 뒤에 콤마를 찍는 게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 거냐? 자, if문은 조건문이고 i의 값이 first array.length first array.length는 이 first array라는 배열에 담겨있는 이 값의 수죠. 그걸 거기에서 빼기 마이너스 1한 것보다 i의 값이 이 작은 경우에만 document.write하고서 콤마를 찍어준 거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콤마가 찍혀지는 타이밍에서 이 if문의 조건이 폴스가 되면서 document.write 콤마가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텐저린 뒤에는 콤마가 붙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배열이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에 담겨있는 값들을 이 반복문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꺼내오면서 화면에 출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건문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제가 바로 이 예제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배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값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 값들을 콤마로 이렇게 쭉 열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document.write 폼은 이렇게 복잡하게 구문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쉽게 한 줄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 document.write.br은 줄바꿈을 하기 위한 거고요. 자, first.array.join 자, join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배열 안에 빌트인 되어 있는 이 메소드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push나 shift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join에 인자로 콤마를 주게 되면 이 first.array라고 하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출력하면서 문자열로 출력해주면서 저 join에 인자로 전달된 값들을 구분자로 해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값이 이 값인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 저 뭐죠? 콤마를 제가 대시로 바꾼 다음에 한번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콤마였는데 이번에는 대시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 편리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편리한 수단이고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